신용 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앞으로는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.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역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금감원은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, ATM에서 찾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. ATM에서 찾을 수 없는 만 포인트 미만은 카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카드 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 원 넘게 쌓이고 있지만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8회 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가 2016년 1,390억 원, 지난해 상반기에만 6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